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샥샥 바로 한 번에 원샷입니다. 원샷. 우리가 라운드를 갔을 때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쳐야 되지? 이렇게 칠 거야. 뭐 백스윙 때 이렇게 들고 다운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립에다가 오늘은 뭐 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꼭 이거 해야지 이렇게 써 갖고 오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공을 잘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분들은 꼭 한 두 세월 지나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한 16번을 17번을 가면 아 이거야. 그래. 아 이거였어. 감았어 감았어. 나 이제 잘 칠 수 있어. 그럼 뭐합니까? 한둘밖에 남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정신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골프를 치기보다는 생각 없이 자 어드레스에서 샥 들었다 샥 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프로들도 뭐라 그럴까요? 무념.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치는 어떤 그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윙을 확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샷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라운드를 가면요. 아주 화려하게 프로들처럼 샷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 오늘 이 샥샥. 백스윙을 들을 때 부드럽고 또는 좀 더 빠르게 샥 올라왔다가 다운스윙 때도 다시 샥 돼서 피니쉬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는 이런 원샷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이 샥샥이 잘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시동을 잘 걸어야 됩니다. 시동. 부릉부릉 시동을 걸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가 되면 사실 가만히 있는 자세예요. 어드레스를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움직이는 자세가 아니죠. 물론 이제 몸을 좀 풀기 위해서 이렇게 외글도 하고 몸도 좀 밸런스도 맞추고 이런 느낌들이 있지만 사실 시작점에서 움직이면서 시작을 하시진 않아요. 보통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원하는 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주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시작을 할 때는 아무래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힘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샥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뻣뻣한 느낌으로 아무래도 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윙이 또 끊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샥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요. 프로들이 많이 연습하는 그런 비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반동이에요. 반동. 반동을 살짝 주면서 시동을 걸어주고 시작을 하게 되면 아주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동을 살짝 주면서 볼 테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반동을 살짝 주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느낌인지 보이셨나요 혹시? 강렬해요. 강렬해요. 살짝 보이세요? 미세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지현 프로한테는 더 잘 보이겠죠? 굉장히 강렬한 느낌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슬로우 모션을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을 준비를 했는데 어떤 처음에는 그대로 움직이면서 시작을 하는 처음 부분이 처음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해요. 그렇게 많이 표는 안 나요.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시나요? 네.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네.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으로 보니까 살짝 왼쪽으로 일부러 저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거 찍으려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에요. 아 저게 비필의 동작이군요. 알 수도 있어요. 선수들은 사실 네. 그런 식으로 반동을 주는 거를 이지현 프로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요. 아주 미세하게 살짝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몸통이 살짝 움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럽게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이시나요? 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그렇죠. 다시 어드레스를 해서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 지금 저 장도 저 동작이에요. 살짝 갔다가 움직이는. 이런 식이죠. 살짝 갔다가 움직이는. 사실 이 동작은요. 프로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디로 움직이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들은요. 왼쪽 무릎. 왼쪽 무릎을 살짝 이렇게 움직였다 시작을 하는 프로도 있고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왼쪽 무릎을 살짝 살짝 움직였다 시작을 하는 프로들도 있고요. 그리고 손. 이 손을요. 왼쪽으로 살짝 밀었다가 이렇게 밀었다가 시작을 하는 프로들도 있어요. 뭐 걔 중에는 퍼터를 할 때도 엄청 유명한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 퍼터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퍼터를 하는 프로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와 유사하게 샷을 할 때도요.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서 시작하는 그런 시동을 그런 반동을 주면서 시작을 하는 프로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샥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주고 약간의 왼쪽 또는 왼쪽 무릎 또는 손 어디든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어디를 사실 좀 중점으로 주냐면 저는 안쪽 항상 이 오른쪽이 좀 약간 척추각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른쪽 골반을 최대한 이렇게 밀어주는 루틴을 좀 잡아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안쪽을 살짝 밀어놓고 백스윙을 시작을 하는 그런 느낌에서 조금 더 트위스트가 많은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안쪽으로 밀어서 들어오고 안쪽으로 밀어서 들어오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동을 거는 거죠. 반동을 안쪽으로 줘서 탁 턴이 되는 이런 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밀의 동작 시동을 걸 때 어쨌든 약간은 왼쪽으로 간다는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체도 왼쪽으로 가는 거는 좋은 건가요.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상관없어요.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장세별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대로 어느 부분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 부분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아주 많이도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장세별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살짝 상체를 살짝 움직였다가 가도 되는 거고요. 무릎을 움직였다가 가도 되고 손을 움직였다가 가도 되고 나만의 어떤 그런 약간의 반동을 주면서 미세한 동작들의 시동을 건다는 거죠. 그게 꼭 표가 나게끔 막 이런 느낌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느낌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아주 조그맣게 살짝 착 뭔가 착 살짝 이렇게 움직여지기만 하고 나만 느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상체를 해대고 무릎도 해대고 손도 해대고 어디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일단 살짝 왼쪽으로 그래도 오른쪽으로 시동을 걸면 스웨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살짝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턴을 하는 그러면 왠지 시작할 때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야무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로 갈지 방황하는 시작이 아니라 그렇죠. 한 번에 쭉 갈 수 있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포인트 굉장히 잘 집어주시네요. 좋습니다. 샥샥.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만들어드리고 싶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샷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백스윙과 시작과 동시에 피니시까지 갔다가 한 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시동을 살짝 주면서 그냥 던져지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살짝 반동을 준다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에요.